집사2. рен Consul 어머니!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어머니 오 일어났다 미션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안 잊어버리셨죠? 귀요미 귀요미 안 잊어버리셨어요? 귀요미 잘하시네 상훈이한테 조금 배웠거든요 잘해서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고고고고 1 더기 2는 귀요미 2 더기 2는 귀요미 3 더기 3은 3 더기 3 3 더기 3 3 더기 3 3 더기 2은 귀요미 3 더기 3은 3 더기 3 3 더기 3 3 더기 3 3 3 3 3 3 3 어머니 아닌 거야 어머니 아닌 거야 내가 시범을 벌일까요? 어머니 어머니 하나 둘 셋 1 더기 2은 귀요미 1 더기 2은 귀요미 고고고 3 더기 4는 귀요미 귀여미 귀여미 멍멍 3 더기 4는 귀요미 alot 5 더하기 1은 귀요미 6 더기 6은 6 더기 6은 6 더기 6은 6 더기 6은 귀여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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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os 여기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해야지 아 admits 어머니! 어머니! 우리 간장 먹자! 어머니 우리 이거 이거 먹자! 이거 이거 이거! 우리 이거! 기억나시죠? 잘 하셔야 돼요.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. 자기 전에도 거의 새벽 1시, 2시까지 연습하고 잤어요. 분명히 연습할 때는 되게 잘하셨거든요. 사랑이 이런 시험 약해요. 급시험 약해요. 급시험 약해요.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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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이 사랑! 사랑이 말씀은 잘하시는데 게임이나 정해진 틀에서 하는 거, 약하시더라고요. 어머니 자꾸 까먹으시면 어떻게 해요. 왜 이렇게 외국에 있다 와가지고 시차적응이 안되서 그러더라고요. 근데 필리핀 1시간 차이예요.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. 어머니 1시간 차이입니다. 1시간 차이예요. 1시간 차이예요. 2시간 차이예요. 1시간 차이예요. 웃으면서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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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요미 키요미 그걸 어떻게 잘해? 우리는 보통새도 안 좋은 소리를 하라고 하는데 연습도 안 했지 그냥 오브이팅에서 한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나만 올라갔더니 다른 사람 며느리들은 다 나와서 다 가르치고 난리인데 나만 멍멍이 혼자 올라가서 있으니까 내 채널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신용은 해야 되잖아 그럼 꼭 지키던지 시어머니도 들어놓고 그분은 잘하시더라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나 좀 빠져 다시 나 그냥 하하하하 귀요미 귀요미 육 더하기 육은 귀요미 귀요미 육 더하기 육은 귀요미 잘했어 귀요미 자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은 귀요미 3 다시 3은 귀요미 귀요미 너무 귀엽다 무슨 저 새끼고미 앉아서 이러고 제롬 부리는 것 같아 아유 예뻐라 너무 예쁘다 이걸 먹으라고? 해갖고 오라고? 집에서 물에 밥 먹으라고 이걸로? 이걸로 하나도 안아서 받으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이건 엄마 아유 외롭다 외국에 있다가 언니 가서 그리어 먹으러 가면 그리어 시국 그리어 그리어 그리어오는